지금부터 페이지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페이지리스트는 페이지를 관리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실제 데이터 페이징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 카운트 설정 및 페이지를 선택하는 UI만 지원합니다. 이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해당 페이지리스트의 카운트를 스크립트로 조정을 해줘야 화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팔레트에서 페이지리스트를 가져와서 페이지리스트의 아이디를 PG1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아이디를 복사하셔서 스크립트 탭에 가시면 온페이지로드 구문에 붙여넣기 하시고 .secount라는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그래서 인자 값은 내가 뿌려줄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100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리스트의 렌더 타입 속성은 렌더링되는 레이아웃 구조에 따라 테이블과 리스트 타입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F12를 눌러서 화면의 HTML 구조를 확인해 보면 기본 HTML 구조는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디자인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리스트의 프로퍼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이지 사이즈라고 검색을 하셔서 내가 노출해 줄 페이지의 개수를 지정해 주는 프로퍼티입니다. 우선은 O라고 입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해 보면 페이지 카운터의 개수가 5개씩 노출이 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속성입니다. 기본 구조인 테이블 구조에서 렌더 타입을 변경한 후 HTML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타입으로 선택한 다음에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를 해 보면 자, 디자인도 바뀌면서 HTML 구조 자체가 테이블에서 ELTAG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페이지리스트를 이용해서 폰트 사이즈를 변경해 보는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폰트 사이즈를 20 픽셀로 변경을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제가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넌입니다. test qui BLACK 2 e e r l e 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